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 조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지를 받아야 될 구원에서 계속 이탈하면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아야 될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를 이탈했고 두 번째 지지를 받아야 될 구원에서 또 이탈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구원이라는 거죠.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지를 받아야 될 구원에 지지를 못 받다 보니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못 믿는다는 거죠. 떨어져야 또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외바닥, 쌍바닥,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바닥은 언제 바닥이냐? 바닥이 지나야만의 바닥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이 확인이 되면 그 시점이 진짜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났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앞에 있던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뭐 일단 좀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얘기하고 좋은 소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는 뭐 다들 아실 주주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동사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가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했습니다. 이게 3월 6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도 지분을 9.8% 블록딜로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블록딜로 매각한다는 거죠. 이번에 2.2% 지분을 매각 검토하고 있고 매각 희망가는 종가 대비 9.8% 하는데 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대 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가 계속 지분을 정리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어찌 보면 불확실성 해소 차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나왔을 때 변동성이 큽니다. 첫 번째 이슈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갈수록 그 변동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처음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 그런 때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폭락이었다가 그 다음은 바로 반등하고 있는 변동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계속 하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또 하는구나.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미사일, 북한이 미사일 쏴요. 탄도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미사일 쏘는데 처음에 어떻잖아요? 아이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시장이 출렁출렁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어제도 싸고, 일주일 전 싸고, 한 달 전에 싸고, 보름 전에 싸고, 매주 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또 쏘는구나. 뭐, 네가 쏜다고 해서 우리가 눈 깜짝 하겠냐? 라는 거죠. 처음에 미사일 쏠 때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컸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주중 알리페이 싱가포르가 지분 블록딜 할 때, 처음에 블록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에 상당히 큰 치명타, 큰 변동성이 발생되는데 그게 이제 두 차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횟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그게 더 무뎌진다는 거죠. 사람들 생각 심리적으로 처음에 났으면 상당히 큰 심리적인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 다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데미지는 축소된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 생물학에서 보면 역치라고 보통 용어를 쓰죠. 역치. 역치가 뭐냐면은 처음에 예를 들면 10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그러려면 그 다음에 똑같은 10을 받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8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계속 충격을 받으려면 10을 때리고, 그 다음에 20을 때리고, 그 다음에 40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는데 똑같은 수준이다. 이래 되면 충격이 점점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동사에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한국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으로 해외에서도 카카오페이 사용 가능이라는 제목입니다. 앞으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허용되고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국내 디지털 전자결제 시스템은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즉 DEFA의 가입이 공식 발효됐다. 한국은 DPA 제1호 추가 가입국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협력기구 즉 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강요이사회 계기로 DPA 회원국 통상 장착원과 함께 한국에 DPA 가입을 기념했다. DPA는 싱가포르와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첫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서 2021년 1월에 발효했다. 전자상거래, 원화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관련돼 가지고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다 하십니다.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상당히 많이 힘들어 가지고 현재 보시면 지지를 받아야 될 권에서 지지를 못 받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계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유지 또는 상승해야 되는데 다시 재발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재발락, 기술적 반등 재발락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기술적,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있었으니까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자, 낙폭과 대 기술적 반등 다시 또 재발락, 기술적 반등 재발락,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는 거죠. 현재 주가에서 보시게 되면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대략적으로 이 위치가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만 4천원 정도 되겠네요. 3만 4천원은 첫 번째 바닥이 나왔고 이번에 두 번째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쌍바닥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위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 있는데 외바닥은 진흙바닥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늪이라고 합니다. 늪, 늪지대의 늪입니다. 쌍바닥은 모래바닥입니다. 우리 보통 사상누우각이라는 한자성어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건물을 주면 약간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그리고 삼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으로 얘기하는데 다중바닥은 우리 보통 시장용어로는 락바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위바닥이라는 거죠. 그만큼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은 상당히 튼튼하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동서 같은 경우는 쌍바닥 위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가 지지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4% 상상하면서 35,800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는 38,000원, 2차 저항대는 42,000원, 3차 저항대는 45,000원, 4차 저항대 5만원, 그 위로는 53,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53,000원부터 52주 신고가 구간까지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서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34,000원, 2차 지지대 32,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3만 2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동서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33만 5천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역시 기관도 트레이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투는 순매수, 보험도 순매수, 투신은 최근에 트레이딩, 연기금은 최근에 순매도, 사모펀드는 최근에 순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는 기관이 핸들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투하고 사모펀드 투신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과 보험과 연기금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리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0.48% 아주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있죠. 최대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카카오가, 지수석 카카오가 7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회사는 다들 아시죠? 카카오페이, 우리 주식농부님들은 다들 카카오페이 쓰시잖아요? 삼성페이도 쓰시고 전반적으로 참고하시고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6100억 원대에서 올해 7300억 원대, 내년도에 85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인은 계속 적자 상태이고 올해도 322억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드디어 내년에는 65억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도 계속 적자 상태였다가 재작년에 흑자 됐다가 작년에 다시 적자 전환이 됐고 올해 52억 흑자 전환, 내년도에 320억 흑자가 전반적으로 나올 것에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 1분기부터 계속 영업인은 적자, 단기 수익도 계속 적자,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3분기 단기 수익이 흑자는 22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05%, 유보율은 2,600%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인율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0.76%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인율이 높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EPS 같은 경우는 164원, BPS는 14,044원에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7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참고하시고요. 164원이면 170원이면 어떻습니까? 170원이면 10배면 1,700원입니다. 17,000원이면 100배라는 거죠. 동사 연간 기준입니다. 170원 기준인데 1,700원, 17,000원이면 100배입니다. 동사 35,000원이면 PER로 한 20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평가 구간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지만 일단은 내년도에 영업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올해 단기 순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결제 서비스에서 72% 그리고 금융 서비스에서 23%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최근에는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매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는 일반적인 재무상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5%, 유불은 2600%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삼이 연결된 사회사로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죠. 증권업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손해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보험대리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오늘 종가 35,800원입니다. 수급절은 기관이 헤드라구인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EPS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363.2% 증가할 예상도 있지만 그렇게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작은 숫자이 있기 때문에 작은 숫자에서 작은 숫자이지만 퍼센트로 보니까 363%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멘텀으로는 한국 디지털 경제 동반제 협정 가입으로 해서 해외에서 동사의 카카오페이를 사용 가능하다. 이 모멘텀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8.4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5.6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산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38,000원 2차는 42,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대로 말씀드렸죠.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34,000원 2차는 32,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단의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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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